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봤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알아봐야겠죠. 구해져 우리집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아까 우리 신혼부부의 사연을 듣고 어떤 어떤 점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의 가계부가 상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실게요. 특히 고정지출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했던 종신보험 38만 원을 보장성 보험 21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17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신혼부부에 비해서 신용품비와 외식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셨어요. 본인들도 인지를 하시고 각각 20만 원씩 줄이겠다고 하셔서 4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고요.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출하시고 남은 돈을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묵혀두셨거든요. 그래서 총 69만 원의 여유 돈을 가지고 이 댁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 개인연금이 없으셔서 부부합산 50만 원으로 개인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리고요. 나머지 19만 원을 가지고는 요즘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통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네.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ME 통장이 있는데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거든요. 이 댁의 또 다른 문제는 비상 예비자금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같은 이때에 갑자기 일을 좀 줄이시거나 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놨던 저축을 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CME 통장에 이 19만 원을 비상 예비자금이나 또는 단기 목적자금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설계를 해드려서 지금 저축이 70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아니 저축액은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 비상 그야말로 비상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개인 연금까지 이렇게 추가로 안전하게 열쇠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개인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개인 연금을 가입 안 해서 그런지 새로 생기셨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자녀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좀 살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금보험을 준비함으로써 나중에 노후 생활비를 좀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드려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들 최고! 자, 여러분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02560-6026으로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저까지 너무나 기쁜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연금 수령액 비교 전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변경적 연금 수령액을 보시면 남편분은 퇴진연금 4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3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가 예상 수령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후에는 개인연금을 각각 54만 원 정도 수령이 예정되어서 228만 원으로 총 108만 원이나 늘어나게 되셨습니다. 와, 지금 매달 연금 수령액이 108만 원이나 늘어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준비해 주신 연금은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특징이 당연히 있으니까 가입을 시켜드렸겠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말씀드릴까요? 네,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단위 5%로 최저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관계없이 나의 연금액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입니다. 보통 연금보험에는 적게는 6%부터 많게는 8, 9%까지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데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금 개시 시점까지만 유지를 하면 연금액의 사업비를 더하지 않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5%가 보증된 금액으로 사망보험을 받게 됩니다. 보통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 주고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더 많이 나면 연단이 5%보다도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입했습니다. 끝입니다. 아 나도 가입했다. 그러니 그만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귀 활짝 열고 들으시면 이렇게 꿀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혼부부의 노후를 180도로 바꿔주셨는데요. 진짜 처음부터 너무 놀랐죠. 그런데 하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호해주는 보험인데요. 사망이나 질병, 입원, 상해 등과 같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백 같은 거.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백, 아빠 백은 없었지만 이렇게 노후에 대한 백은 준비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장의 범위인데 보장의 범위가 중요한 것은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뇌에 대한 보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게 보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뇌출혈 혹은 뇌졸중만 보장을 받고 계실 거예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졌을 때만 보장이 되고 뇌졸중은 터지는 것과 막히는 것까지 되는 건데 뇌혈관질환은 막히기 전에 전조증상까지 까리가 부풀어오른다든가 틀어진다든가 이런 것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범위가 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의 차이를 보시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9%, 뇌졸중은 64% 정도 되고 뇌혈관질환이 100%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과 뇌혈관은 10배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대략 2배 정도밖에 많아 봤자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뇌혈관질환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딱 2개만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증권을 보시더라도 이 보장은 아마 있으실 텐데 문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의 차이는 10배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다. 그러면 꼭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잘 봐야겠네요. 아니 우리가 일단 뇌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보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뇌출혈에 가입했는데 뇌졸중이 일어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다르고 아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뇌혈관질환으로 딱 이렇게 글자 써져 있는지 보시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이 되는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후유장애 보장 금액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후유장애. 이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보장을 받는 걸까요? 3%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몸에 80% 이상 장애가 났다면 어느 지경일까요? 80%요? 네. 80%면 거의 거동... 네. 반신불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0% 후유장애의 담보는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후유장애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 후유장애 진단비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가입 금액은 신체 모든 부위부위마다 다 해당이 되고요. 가입 금액에 장애 진단비를 곱하여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질병후유장애도 있고 상해후유장애도 있는데요. 오늘은 질병후유장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질병후유장애 3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당했다면 한쪽 눈은 장애 진단비가 50%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50%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눈이 한쪽 눈이 또 실명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서 50%인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인공관절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20%가 지급이 되거든요. 다시 3천만 원이 원래대로 세팅이 되면서 3천만 원에 20%인 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다른 쪽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또 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돼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상해 질병 후유장애 3% 3천만 원 정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한 1만 원대면 가능하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1억 원을 가입하는데도 지급 급수에 따라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모를 본인한테 어떤 장애가 올 때 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참 좋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 1만 원 정도면 최대로 억단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성비 좋은 보장을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신혼부부. 과연 리모델링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보험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고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신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상해안 사망 그러니까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셨죠.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2천에서 5천으로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600에서 1천만 원으로 암수술비,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보장은 없으셨는데 각각 암수술 3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씩 그리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비가 1천만 원 그리고 똑같은 급성신경색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질병후유장애도 기존에는 아예 없으셨는데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상해 우유장애도 원래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원래 기존에 나입하시던 보험료는 대략 두 분 합쳐서 3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21만 원 정도로 보험료는 낮아졌는데 보장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험료는 확실히 낮아졌는데 보장은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오늘 사연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보니 주계약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입원비 또한 꽤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암진담을 받더라도 3, 4기가 되지 않으면 거의 일주일 이상은 입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로 오래 입원을 하지 않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좀 일부러 넣지 않았고요. 또한 같은 보정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성별, 또 나이, 질병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보험은 각각 다르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능력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알아보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 다 직접 설계도 하고 각각 변동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보험료가 개정이 될 때마다 좋은 보험사들이 바뀝니다. 그때그때 내가 좋은 보험을 준비를 하려면 그때그때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상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뭐 엄마 친구의 권유로 나의 친구의 권유로 아니면 아 저거 TV에서 봤어. 아니면 띠링띠링 고객님 혹시 이런 부분까지 된다던데 어떠십니까 해서 이런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입하면 문제지만 문제는 나의 목적과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를 위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우리 꿀팁들을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지인이나 TV 광고 그다음에 통신 판매로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보정 내용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만나보다 보면 갱신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인의 보험이 갱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고객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보험료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정말 많게는 수십만 원씩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을 전문가를 통해서 보장 내역을 꼼꼼히 설명 들으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보험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렇게 메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동수 전문가님도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좀 많은 것들이 뇌리에 스치실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가계부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혼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제대로 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잘못되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은 지금이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